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은지 멘토입니다. 어떤게 궁금하세요? HMM. 24200원에 10%요. 24200원에 10%요. 네. 일단은 이 가격이 오늘 그래도 상담 들어오는 종목들이요. 비싸게 사는 종목들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것도 지금 가격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느끼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손실 중이라는 걸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수익 중인 걸 즐거워할 필요가 없는 게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즐거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손실 중일 때는 그냥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제가 아는 주식 고수들 중에서 계좌가 빨갛게 유지가 되는 사람들 잘 없어요. 왜냐하면 수익 나면 그들은 다 팔아요.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가져간단 말이죠.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장기 투자를 통해서 배당도 받아가면서 그냥 자산 불어나는 재미로 빨갛게 계좌가 유지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기 전까지의 단계는 빨간 계좌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매도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챙겨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사거나 들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펄해요.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약간 물려있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HMM이라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산 가격 대비 물려있고 내가 손실이 얼마 중인데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가 중요한데 충분히 빠져내려왔고 내려온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HMM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았던 기업이잖아요. 물류부터 해가지고 조선, 해운 이런 쪽을 막 엮여가지고 관심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그 관심이 한 번에 끊기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단타 종목이라든가 급변하는 종목에서는 N자 반등이라고 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를 굳이 욕심낼 필요가 없는 매수가입니다. 2만 4천 원이면 충분히 그냥 적점에 잘 샀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올라올 때 2만 7천 원에서 3만 원 사이쯤에서 매도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밀리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안 하면 탈출이 좀 어렵고 내가 좀 기다리는 걸 대비해가지고 본전 찾는데 급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여나 혹여나 밀려준다면 밀린다면 한 15천 원에 가깝게 전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기까지 안 밀리면 추가 매수할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